안녕하세요. 도전지부의 사법성 7월 첫째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오랫만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아주 주문을 얘기하셨던 사회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김완성 씨의 무대입니다. 그대의 웃음소리에 나의 행복이 그대의 눈물 속에 나의 슬픔이 있어요 나는 왜 당신만 쫓아가는 해바라기가 된 건지 하나도 이건 운명이라 생각해 그대의 웃음소리에 나의 슬픔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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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emotIC에 나의 슬픔이 있어요 그대의 웃음소리에 나의 정신이 우리는 사랑 때로 멋지스러움 당신의 꼬집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의 순수한 꿈을 기체 먹기는 어느새 당신의 따스함이 모두가 되어주고 싶어 우린 바꾸지 말자 우린 싸우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하나로서 살아가게 되어 당신의 나 나의 당신 우리는 사랑 당신의 나 당신의 나 나의 당신 당신의 나 우리는 사랑 사랑 당신의 나 당신의 나 당신의 나